주호민 집에서 KBS 9뉴스 생방송 인터뷰, 주호민 아들 심상치 않은 행동에 기자 당황, 앵커 이소정, 옛 특수교사의 인내심이 존경스럽다.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이에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 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에 말씀을 올린다, 며,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KBS 9뉴스 제작진이 주호민의 자택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이소정은 주호민 부부를 직접 인터뷰한 인물입니다. 또한 주호민은 생애 처음으로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먼저 주호민은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특수교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호민의 아내도 주문교사와 독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중의 비난을 받기 전에 주호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호민 부부가 이 시간 동안 아들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주호민 아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주호민의 아들은 카메라를 향해 달려가 카메라맨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주호민이 제때 막을 수 있었지만 팀 전체가 팽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예정보다 일찍 끝나야 했습니다. 한편 공식 방송 일정은 없는 가운데 KBS 9뉴스 1회에는 주호민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